안녕하세요. 과일삼친입니다. 맛있는 사과입니다. 오늘 한국의 대표 과일 사과 오늘 4개 담았습니다. 크기는 제 손으로 손질 수 있는 크기 4개 한 봉다리 가격은 10,000원씩 받고 있구요. 10,000원, 10,000원, 10,000원 청송사과, 청송사과도 있습니다. 명품 청송사과가 6,000원, 6,000원, 6,000원입니다. 2개짜리구요. 크기는 제 한 손으로 줄 수 있는 헤르송 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사과는 담백에 6,800원, 6,800원. 청송사과가 맛있었죠. 이상으로 박구정 우리농산물유통센터 과일삼촌이었습니다. 좋습니다. 좋구요.